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인기 상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된 금액으로 수시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직구 시행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AMD CPU 탑재 미니 PC 중 가성비 현재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라이젠 5 3350H와 5629U CPU가 탑재된 제품이고요. M100 미니 PC에 비해 월등이 성능 좋은 제품입니다. 메모리와 SSD 논 상품부터 16기가 메모리 512 SSD 선택 가능하고요. 32기가 메모리와 1테라 SSD 상품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6 탑재 블루투스 5.0 지원하며 SSD 2개 장착도 가능합니다. 미니 PC라고 해서 성능이 다 낮은 제품만 있는 게 아닌데요. 데스크탑 못지않은 퍼포먼스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매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해당 제품은 충분히 미니 PC로서 가성비를 논할 만큼의 성능 갖추고 있습니다. M100 미니 PC는 뭔가 아쉽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누적 판매 1000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새로운 디자인의 유그린 보조 배터리인데요. TFT 스마트 디스플레이 채용한 모델입니다. 앵커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총 모델은 3가지로 배터리 용량과 최대 출력의 차이가 있고요. 소개하는 제품은 2만 mAh 용량의 PD130W 제품입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통해 포트별 충전 현황 확인 가능하고요. 스크린 얼락 환경을 리치 로봇 이모티콘으로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실시간 전압과 전류 또한 디스플레이 통해 제공합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에 따라 리치 로봇의 다양한 표정으로 제공해요. 입력 PD65W 출력으로 보조 배터리 충전 가능합니다. 워치와 이어폰 충전용인 저전류 모드 그대로 탑재했네요. 품질과 성능으로 구입하는 유그린 신제품 만나보세요. 세 번째 상품. 가성비 뛰어난 인기 스마트 워치죠. 어메이지핏 GTR2 제품으로 원형 디자인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커브 베젤리스 디자인과 온라운드 헬스미 피트니스 트래킹 제공하고요. 음악 저장 공간 제공하며 오랜 시간 배터리 유지해줍니다. 1.39인치 AMOLED 디스플레이 채용 326ppi로 선명한 화면 제공해요. OATM 방수 지원에 웬만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어메이지핏 제품의 경우 출시할 때마다 이슈가 참 많이 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인기 스마트 워치 제품이죠. 스마트 워치 디자인보단 일반 알시계 형태의 디자인으로써요. 튀거나 하지 않으며 두 개의 용두 디자인이 상당히 퀄리티 좋습니다. 알루미늄 알로이 소재로 고급스러운 면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번째 상품, 아이폰 4K 프로레스 비디오 녹화를 지원하는 휴대용 SSD에요. 오리코 마그네틱 휴대용 SSD 저장장치입니다. 아이폰엔 간편하게 마그네틱으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요. 아이폰으로 대용량 고화질 영상 녹화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USB 3.2 지원으로 최대 20기가 BPS 전송속도 갖췄습니다. 일반적인 휴대용 SSD 저장장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이폰 4K 프로레스의 경우 워낙 고용량으로 저장되기 때문에요. 외장 저장장치를 연결해서 촬영하는 분들 많은데요. 마땅히 외장장치를 거치하기도 불편하다 보니 이런 제품 많이 구매합니다. 범용 USB-C 단자 통에 일반 외장하드로도 사용하기 편하고요. 빠른 전송속도로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512기가부터 2테라 제품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 저전력의 디지털 액자인 프레이모 10.1인치예요. 많은 분들이 안 쓰는 태블릿이나 모니터를 이용하는데요. 충전이나 높은 전력 때문에 디지털 액자로 쓰기엔 다소 불편합니다. 프레이모 디지털 액자는 애초에 디지털 액자로 등장한 모델로서요. 10.1인치 사이즈의 1280x800 해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 지원하며 자동 호전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30프레임의 영상과 FHD 해상도의 사진까지 지원합니다. 32기가 저장 공간 갖춰 자체 8만만여 장의 사진 저장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를 통한 이미지 전송과 마이크로 SD 슬롯 통해 용량 확장도 가능하네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사진 관리 가능합니다. 스탠드와 후쿨 갖춰 벽에 걸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스피커도 내장하고 있어 간단한 소리도 재생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일명 독거미 키보드로 유명한 가성비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 99키배열 제품으로 현재 인기 엄청 많은 제품입니다. 가스캡 방식으로 타건감 굉장히 좋기로 알려졌죠. 가격 대비 품질이나 타건음, 키보드 스위치 품질 때문에 이슈되고 있죠. 키보드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하나씩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정키 핫스왑, RGB 백라이트 지원하고 여러 가지 키캡 컬러 선택과 함께요. 스위치 선택도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모델만 구입하셔도요. 사용하고 계신 키보드와 완전히 다른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고 타건감 좋은 키보드로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기계식 키보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요. 브랜드 제품조차도 아우라 F99 이 제품 앞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일곱 번째 상품, 휴대용 USB 덱 앰프로 유명한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에게 꽤나 알려진 가성비 제품인데요. 퀄컴 QCCO125 블루투스 칩셋 체형 3.5mm, 4.4mm, 2.5mm 헤드폰 단자 제공하고요. ES9038QEM 덱 칩셋 사용하고 있네요. USB 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USB 모드 구성과 함께 선명한 사운드 제공합니다. 일곱 가지 디지털 필터와 투명 디자인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NFC 지원 및 2단계 개인 지원 최대 320MW 지원합니다. 로그 개인 스위치로 편하게 유선 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단자는 충전 단자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 충전하면서도 유선 덱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사운드의 품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덱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데스크테리어 스피커로 인기 많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에디파이어 QR65 제품으로 디자인과 성능 출중한 모델이죠. 블루투스 지원 및 앱을 통한 다양한 설정 가능하고요. PD6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어서요. 스피커로 PD 충전까지 가능해 전천후 활용도 보여줍니다. 70W 클래스 D T1 앰프칩 탑재했고 1.25인치 실크돔 트위터 탑재했고요. 2.75인치 알루미늄 다이어그램 미드로 드라이버 채용했습니다. 엘덱 지원으로 고해상도 사운드 듣기에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5.3통의 최대 990kbps 속도 무선 오디오 제공하네요. USB와 RCA 입력 포트도 제공하기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네요. 우수한 PC 스피커만큼 데스크테리어용으로도 인기 많은 모델로 써요. 음질만큼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한 인기 모델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보조배터리와 PD 충전기가 하나로 합쳐진 독특한 제품인데요. 유삼스 충전기 및 18,000mAh 보조배터리예요. 투인원 구성으로 PD 충전기와 보조배터리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평상시엔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세요. 상단 PD45W PD 충전기, 하단은 18만 mAh 보조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휴대용이나 여행 다닐 때 정말 필요한데요. 평상시엔 PD 충전기도로 사용하다가 급할 땐 보조배터리로 쓸 수 있고요. 매번 충전기, 보조배터리를 함께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일체형 제품이 종종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군요. 이거 하나면 보조배터리와 PD45W의 충전까지 한꺼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이동성이 많고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요.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이런 제품 써보세요. 또한 내장된 USB-C 케이블이 있어 휴대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평점 4.7 판매량 3,000개가 넘는 알리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오네반 무선 미니 차량용 광택기 제품이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배터리가 없는 모델입니다. 배터리 포함된 제품과 가격 차이 크지 않으니 배터리 포함된 제품 추천해요. 바토카만큼 판매량과 인기가 많은 미니 광택기 제품로써요. 6인치 플레이트 크기를 제공하고 2500rpm에서 5000rpm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동 왁싱, 연마 등에 사용이 되고 유막 제거를 할 때도 활용성이 좋습니다. 상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패드, 웨이브패드, 쿠션 커버, 앞치마, 사포, 장갑 이렇게 제공합니다. 차량용 광택기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싱크대와 욕조 청소에도 사용이 되고요. 나무나 가구 연마를 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가죽 소파에 광택을 낼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가성비로 활용도가 다양한 가성비 품질 인기 상품입니다. 열한 번째 상품. 무려 22인치 크기의 휴대용 모니터인데요. 2560의 1440 해상도를 갖춘 유퍼팩트 22인치 모니터예요. 휴대용 모니터로 기존 15인치 때 제품은 작고 데스크용 모니터는 크다면요. 이 제품을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22인치 휴대용 모니터로 이동성과 휴대성이 좋아 다양하게 활용 좋겠네요. 공간 차지하는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사홀 지원과 자체 스탠드 탑재를 하고 있고요. 300 칸델라 밝기와 60Hz 주사율, 100% SRGB, 72% NTSC 갖춰 화질도 준수합니다. 휴대용과 데스크 모니터의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공간 활용이 필요하시거나 큰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하시다면요. 꽤 좋은 크기와 구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듀얼로 큰 모니터 두 개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울 때 딱 좋은 크기 제품입니다. 열두 번째 상품. 저도 현재 메인 CPU로 사용 중인 AMD 5700X CPU입니다. 올 초까지 꽤 높은 금액대에 판매를 하던 제품이었죠. 2분기부터 5700X 3D CPU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요. 상대적으로 가격 더욱 더 저렴해져 현 시점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국내 가격에 비교해 더 큰 폭 차이로 구매가 가능해진 모델입니다. AM4 소켓 기반 중 가격과 성능 모두 출중한 모델입니다. 5700X 3D의 경우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한다면요. 5700X가 더 좋은 점은 최대 클럭이 5700X 모델이 더 높습니다. 멀티 작업 및 일상적인 환경에선 5700X가 더 나은 모습 보여줍니다. AM4 기반 AMD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요. 게임용 데스크탑 구성이 아니라면 5700X CPU가 더 좋습니다. 지난 행사보다 더욱 더 저렴해진 인기 판매 CPU 어퍼가세요. 13번째 상품. 요즘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은 외장 CD롬인데요. USB를 통해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 많습니다. 대부분 PC들도 CD 드라이브를 제공하지 않기에 가지고 있는 CD를 이용할 수 없어서요. 저렴한 가격에 CD롬을 구입해서 사용해요. 읽기 쓰기 최대 CD 24배속, DVD 최대 8배속 속도로 이용 가능하고요. DVD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코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CD 또는 DVD RW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후면에는 SDTF 카드 슬롯, 마이크로 USB 단자 위치했고요. 상단엔 USB 3.0 포트 4개를 갖추고 있어서요. DVD롬 하나에 다양한 멀티포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뛰어나고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 저렴하니 하나 구매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CD나 DVD를 플레이하고 읽을 수 있는 용도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가성비 DVD롬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자 세 из üyorth 인터넷 시청자 세 из